안녕하세요. 갤러리인 관장 박소정입니다. 관람자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절제하는 기다림의 시대에 갤러리를 시작하며 새로운 형식의 갤러리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관람객과 작가가 새롭게 만나고 공감하는 전시장으로 아카이브 자료나 작가 노트와 작품평을 만날 수 있는 전시 기획으로 신선한 통섭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관람층의 확대와 새로운 작가와 새로운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전시로 컬렉터들의 관심과 작가의 협업 콜라보를 추진하고 아트 상품 개변도 추진하여 시대에 적응하는 갤러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편기법의 조형예술과 시대의 정신을 담는 전시 기획 및 초대전으로 작가와 대중을 이어주는 만남의 공간으로 차별화 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